갑니다! 아 형 잠깐만 형! 잠깐! 이거 좀 안 해봐요! 아니 잠깐만! 딱대! 어이구! 야 미쳤나? 미쳤나? 어이구 진짜 또 갈까? 우와! 야 아부지다 아부지! 야 진짜 1차원적인 게임이다 진짜! 갑니다! 뭐가 센데? 야 약했다고? 아 약했어? 자 원희 형 보내주세요! 내가? 아이씨 형님은 강해! 아 강하지 말아! 야 이누 형 큰일 났다! 이누 형! 야 이누 형 큰일 났다! 이누 형! 부러졌다 이거! 아니 나이누 버텨 근데! 얘는.. 나이누도 독해서 버텨! 와 안쪽이야 허벅지 안쪽! 뭐.. 허허허허허헆 aprove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.. 아! 누구나! 누구나! 내가 그래 세혁이 안친구나! 아니야 아니야 딱 또 세혁이가 또 아니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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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불쩍하고! 아하하하하하하 아니야! 야! 내가 그래 세혁이 안친 거야! 아니야! 아! 아파! 허벅지에 딱딱이야! 너무 아파! 연속 공장은 맞잖아! 아니야! 가위바위보야! 가위바위보! 뭐라고? 그대로지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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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 몇 번이야! 아! 안 좋아! 나이... 나이는 울어! 나이는 울어! 야! 그랬다고 또 우냐! 혈액순환 잘 돼서 그래! 뭐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맞고 탈락해! 시청자님들이 이런 거 보내야지! 그럼! 끝까지! 아! 진짜! 형! 우리는 어차피...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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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... 무조건 다시 돌아와! 응! 형! 형! 어차피 나 또 때릴 수 있어! 응! 나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거... 이 사람 한 대만 때릴 수 있어! 너무 얄미워서 그래! 한 번만 진짜 기회를 줘! 진짜! 한 번만! 그럼 너부터 해! 나 진짜 쓰레 봐줄게! 가려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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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형이 나 진짜... 이누 허벅지가 딱딱해서 손이 좀 아프거든? 얘부터... 살짝 쳐! 살짝 쳐 그냥! 응! 아주 살짝 쳐야 돼 대신! 너무 살살한 시청자분들도 그랬지?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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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신원들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? 봐주는 냄새 내도 돼! 안 돼! 형! 형! 나 진짜... 나 진짜 한 대만 때리고 싶어서 그래 진짜! 응! 네! 반대쪽이 이거 지면 더 세게 때릴 수 있어! 응! 이모야 눈물 닦았어? 이거 되게 재밌다! 아! 내복 입었다! 내복 입었어! 안 입었어? 아니었는데? 두꺼워서? 내복은 10개 입은 줄 알았어! 바지 터지겠다! 바지! 소지야 너... 나 이제 가도 돼! 나 이제 가도 돼! 나 이제 가도 돼! 세게 때렸어! 세게 때렸어! 세게 때렸어! 예능이 이런 거다가 보여줄게! 살살 가자메! 진짜 다리 올렸어! 거의 수술 분위기인데? 불어져! 불어져! 형! 여기는 좀 그렇잖아요! 형! 나 여기... 잡어! 갑니다! 오른손이야! 오른손이야! 갑니다! 오른손이야! 오른손이야! 아 이거 진짜 오른손이야! 형 진짜... 왜 서러들어야 해? 왜 서러들어야 해? 왜 서러들어야 해? 왜 서러들어야 해? 아니 몸을 이렇게 돌리더니 이렇게 들어버리는데 형 게임이야 게임! 아니 만 다섯 먹고 왜 그래요! 형 나 선물 둘이야! 이거 내가 올봤을 그냥 오른손이었잖아! 아프니까 청춘이래! 하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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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민이 형 하나도 안 아픈데요? 에어 들어갔어! 잘못 때렸어 지금! 나 물집어기야! 난 정훈이 형 살살 갈게! 어차피 여기 돌아야 되니까! 넌? 아 부러져 부러워! 손 부러워! 손 부러워! 멍들래 부러질래! 지금까지는 손 부러워! 손 부러워! 손 부러워! 한 번 버텨봐! 한 번 버텨봐! 한 번 버텨봐! 버텨봐! 잠깐만 손바닥이 이미 허벅지 말았다! 내가 한 번 버텨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